그래 못생긴 사람들은 꽁짜래 못생긴 사람들 아빠는 돈 내야겠다 그치 아빠는 꽁짜라고 아니야 아빠 돈 낼 거야 나은이는 꽁짜야 아니면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나은 돈 내야 돼 아빠는 꽁짜예요 못생겼어 엄마 이렇게 둘이 해줘요 그래요 나은이랑 건우 그리면 되죠 앉아 앉아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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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건우 인기가 난리예요 건나블리 캐리커처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데요 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 됐어 어 다 됐네 야 이거다